Q. Vegas, K Kick 나 먼저 가 있을게! 메타버스에서 봐!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미디움의 ceo 김판용입니다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운영하고 있는 K.O.K 플레이 등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V3라고 통칭하고 있는데요.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은 물론 미래의 트렌드 반영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와 개발을 통해 완성된 버전입니다. 드디어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세이자 곧 미래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페이스북에서도 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이 메타버스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KOK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메타버스의 시대를 준비해 왔으며 이번 V3 업데이트는 바로 곧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V3는 로드 투 메타버스 이런 슬로건화에 진행되었습니다. 즉 V3 업데이트는 KOK 생태계에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하나의 스텝인셋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채팅 기능의 도입입니다. KOK 회원 여러분들끼리 서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출발되었습니다. 이 기능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본 채팅 기능을 통해 KOK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지갑을 통한 송금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채팅 기능은 앞서 설명드린 현실 세계와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채팅을 통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개 예정인 서비스는 바로 결제 서비스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KOK로 결제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카페나 레소랑 등 KOK와 제휴를 맺은 F&B 시설에서 미디움 페이 결제를 선택하시고 간단한 인증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KOK가 일상생활에 보다 깊숙이 스며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것을 시작으로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KOK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순히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하고 주고받는 화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영향력 있는 화폐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치를 상승시키고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이 또한 KOK가 구현한 메타버스에서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콘텐츠 탭의 대대적인 개편과 구독 이용권의 도입입니다. 저희 KOK 플레이는 글로벌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영화, 비디오, 웹툰 모두 아우르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기능들이 대폭 추가하고 훨씬 사용하기 적은 UI로 개선하였습니다. 직접 사용해보시면 바로 실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독 이용권의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콘텐츠 하나하나의 단편 구매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30일 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이용권을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으로써 부담없이 여러 콘텐츠들을 이용해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독 서비스 런칭은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소싱 및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인디 타이틀도 추가될 예정이며 구독 이용권 항목에만 포함될 오리지널 콘텐츠도 열심히 기획 중입니다. 콘텐츠 구독 이용권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메타버스 게임도 하루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강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움의 기술력과 KOK의 플랫폼의 결합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 같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메타버스 첫 단계로 열심히 준비한 이번 V3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대하신 메타버스의 실현을 위해 V4, V5 끊임없이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응원과 경력,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